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고운 얼굴 한 번 못 보고서 이리 보낼 수 없는데 사랑이 왜 이리 아픈가요 이게 맞는가요 나만 이런가요 하얀 손 한 번을 못 잡고서 이리 보낼 수 없는데 하느님께 비나이다. 아무쪼록 우리 홍자가 가연배를 대표하는 최고의 가수가 될 수 있거나 성들하십시오. 관세보살 사랑이 왜 이리 고된가요 이게 맞는가요 나만 이런가요 고운 얼굴 한 번 못 보고서 이리 보낼 수 없는데 사랑이 왜 이리 아픈가요 나만 이런가요 사랑이란 손 한 번을 못 잡고서 이리 보낼 수 없는데 사랑이 왜 이리 보낼 수 없습니다. 사랑이 네. 고 송자씨가 계속하고 싶대 기다리던 봄이 오고 있는데 이리 날 떠나오 김기별 못 붙지 않는 내 발을 떠나오 여러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